안녕하세요 콩이 여러분 핫폴리입니다. 오늘은 뭐할거냐면 짜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엔드폭 케이스 이거 탭핑하러 왔어요. 여기 보라색 강아지 발바닥이고 이건 강아지 모양이에요. 강아지 모양 크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냥 케이스 탭핑 만 하러 온건 아니고 홍보예요. 제가 요즘에 유기견 보호소 몽타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저 이 유기견 그 여미지거든요 여미지 보호소거든요 여미지 보호소 굿즈를 펀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딩 금액의 일부는 여미지 보호소로 들어가고 일부는 작가님한테 들어가고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가 이거 영상 찍어서 우리 밥공이 분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해서 샘플 받아가지고 미리 가지고 온거에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기견 보호소라던지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진짜 일주일에 두세번 엄청 자주 가고 있고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심각해요. 그니까 어 재정적으로도 너무 뭐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좀 열악한 상태고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거기 그 상주하는 직원이나 이런게 따로 없거든요. 첫번째 주인, 두번째 주인 그 두분 다 약간 사기 후원금 횡령 뭐 이런걸로 해서 지금 아예 없고 오로지 봉사자분들이 지금 놀아가면서 놀보고 있는 상황인데 막 하루에 한 분 가실때도 있고 두 분 가실때도 있고 그래요 평일날은 못 가실때도 있나 음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가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주자가 없다보니까 항상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다들 일을 거기서 봉사를 잠깐 하고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한시 두시 이후로는 평일날은 애들이 혼자 있어요. 아시다시피 강아지들이 밥 대대면 사료도 먹어야 되고 물 피면 물도 먹어야 되고 또 어디 싸울 수도 있고 걔네들끼리 되게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강아지가 백여마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하나라도 너무너무 돕고싶어가지고 요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케이스 예쁘죠? 저랑 커플 케이스 같이 하자 하자 하실래요? 다른거 켜볼게요 핸드폰 아마 기종 별로 다 있을거에요. 요렇게 짜잔 너무 예쁘죠? 이뻐요 정말 저도 이거 계속 끼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여미지 보호소 같이 저랑 봉사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메일 공지 댓글에 써있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시면 저랑 시간 맞춰서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봉사 같이 해요. 그리고 펀딩 여유 되신다면 부탁드려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렇게 에코팩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로 어? 넌 나의 세상 이런 뜻이라 그랬나? 잠깐만요. 봐야돼. 여기 있었어. 이거 이거가 너는 내 세상 이런 뜻이래요. 말자 되게 예쁘죠? 너는 내 세상 이렇게 해서 문구가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똥딱이 이렇게 똥딱 여기 핸드폰 주머니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안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용파하는 거 어디서 보셨나요? 진짜 애들이 너무 안 됐고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만큼의 그런 동물을 엄청 사랑하고 그런 미친 듯한 그런 애정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동물도 그래도 잘 먹어야 되고 좀 좀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누릴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 누렸으면 해요. 인간도 사람도 어 동물도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거기 애들 돌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애를 더 주고 계시는데 거기 너무 안쓰러워요 사실 동물도 동물인데 거기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그래서 더 막 도와주러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밀인데 제가 그 여미지 보호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봐드렸어요. 채널을 봐드려가지고 왜냐면은 너무 이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 뭐가 없고 당장에 나갈 때는 몇천만 원인데 지금 재정이 200 얼마인가 그것도 이제 바닥 나와요 그래서 이건 홍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채널을 봤어요 그래서 저랑 동동요정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애들 입양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도 다 전액 기부하려고요 이쁘죠?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파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껴볼까요? 짜잔 애들 보여드릴게요 애들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강아지는 사실 좀 고양이를 더 좋아하지 근데 애들 진짜 귀여워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애들 진짜 이뻐요 보고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 허스키가 9마리 있거든요 허스키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텃포인시나 이렇게 좀 조명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좀 큰 개들이 많긴 한데 작은 애들도 되게 많고 여기다 여기다 귀여워 이렇게 또 꾸미들도 되게 많아요 아우 조명 조명 됐네 이렇게 얘네 허스키들 귀여워 7개월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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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면은 더 귀여운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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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진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전 사실 이거 이 색깔 있는 것보다는 이거 더 좋네요 투명색깔 소리가 소리가 더 훨씬 좋은거 같아 여기도 적혀있네요 너는 내 세상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말들도 되게 예뻐 한 번 더 투명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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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에 좌우 투명색깔 그래서 애들 빨리 다 입양가가지고 그냥 거기 보수분 닫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수분 따로 관리자나 책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봉사자분들끼리 애쓰신다고 하는게 너무 안트러워가지고 애들 빨리 다 입양가버렸으면 좋겠어요 큰 개들이 너무 많아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묻어보니까 예쁘죠 여기는 눌려있지 않고 막혀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잘 눌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펀딩하고 있으니까 여기 공지 댓글에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여유되시는 분들은 한번씩 저랑 이렇게 커플 케이스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